꽝꽝꽝 바람에 문 닫히는 소리 발가락 뽀각 머리 퍽 위험하다 나뭇잎 도어 스토퍼 문틈에 기우면 실리콘 재질이라서 안 밀린다 안전한 것 뿐만 아니라 색도 예쁘다 꽝 닫는 건물 꽝 열어도 위험해 벽에 구멍이나 가입이 부서질 수 있어 도어 쿠션은 벽 보온은 물론이고 소음 방지도 해준다 가구도 긁히지 않게 지킬 수 있고 가구도 집도 내 몸도 안전하게 지키자 알았지?